귀여운 진우친구 어제는 안진우를 만났어요 우리 개고장이 캐선우도 많이 들어봤어 보지않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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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즐을 느꼈습니다 시작 마선우야 마선우 마술사 선우 사삼이 이대로 한마리 잡고여 아빠 설레 으아악 으핳 으흠 땀끝아 하아악 나무야 어떤 느낌이 났어? 아 이거? 응 좀 따뜻한 느낌 오! 심장소리가 들려 오! 여기서 들려도 돼? 삼겹살 소리 머리 힘들어 좀 털어 내 물을 주겠어요? 하나, 둘, 셋 으악 물이옵니다 또 물 먹고 싶은 친구 있나요? 샤워하고 싶은 친구 있나요? 샤워하고 싶은 친구 있나요? 샤워 스태프 스태프 쟤 동상 동상 다 Ứ 방 elk 어서 이동 엄마 없어? 응 엄마 넘어가 안 돼 우리 영상 하나 찍고 하자 이리와 빨리 빨리 그따 딱씨 딱취야 일로와 알지면 좋아해요 코코 파허드 파허 나의ody 파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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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